거북이와 토끼. 토끼와 거북이. 왜 거북이가 먼저 나오죠? 여기서. 항상 나왔습니다. There is a beautiful forest. 아름다운 숲이 있었어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죠. 행복하게. 그 안에서. The tortoise and the rabbit also live in the forest. 또한 거북이와 토끼 또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It was a bright and cool day. 그 날은 밝고 시원한 날이었어요. The rabbit was bored. 역시 토끼는 할 짓이 없나봐요. 지루했대요. He came to the tortoise. 그는 시빗거리를 찾는거죠. 거북이한테 갔어요. Who? 그 거북이가 누구냐. 관계대명사입니다. Was going through to the stream. 스트림. 어디로 걸었어? 스트림이 어디니? 시냇물. 그죠? 시냇물. 시냇물 쪽으로 거북이가 걸어가고 있었나봐. 토끼가. 토끼가 시비를 거는거죠. 시비를 거는거죠. 토끼가 시비를 걸어요. The rabbit left at the tortoise. 웃는거죠. How slow tortoise you are. 너 얼마나 느리니. It will get dark before you get to the stream. 너 시냇물 닫기 전에 밤 되겠다. 왜 이렇게 느려. 이런거죠. It will get dark. 아까 했죠. 하하하. 하하하. 신기하네. The tortoise turned around and said. 아 뭐야. 뒤돌아보네. 뒤돌아보고 말했답니다. 아 뭐라 말했냐면. Hey buddy. 어이 거기 친구. I can beat you. 나 너 이길 수 있어. Let's have a race. 어 우리 경기할까? 되게 웃기네요. 경기할까? 막 이렇게 물어본거죠. So they decided to go on a race.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한거죠. 오케이. 오케이 한거죠. 그렇죠. And in front of all the animals. 모든 동물들 앞에서 레이스를 하기로 한거죠.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As the animal expected. 모든 동물들이 expected. 예측했듯이. The rabbit ran very fast. 어머나 어머나 빠른 쪽으로 뛴거죠. But. 하지만. The tortoise walks slowly. 어 거북이는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어요. After some time. 시간이 지나고 나서 토끼는 look back. 뒤로 돌아갔어요. 응 뒤로 본거지. 그리고 and saw. 봤습니다. That the tortoise was far away. 저 멀리 있는거요. 그리고 토끼는 left. 웃었어요. And decided to take a quick rest. 아 저 약간 좀 시작. 그죠. 그리고 나서 there would be plenty of time to get up later.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plenty. 어마어마하게 많다는거죠. To get up. 일어나. Later. 나중에 일어나서. And wind race. 어 경기 이기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다는거죠. 한치촌 자고. 땡땡이 the rabbit fell asleep. 근데 고양이. 아 고양이란다. 그 토끼가 뭐했어. 잠이 들어 버렸어. 쉬었어야. 쉬기만 하면 되는데 잠이 드는거죠. The tortoise walks slowly.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And when passed the rabbit. 드디어 토끼를 제낀거죠. 지나. 패스트는 과거가 아니라 지나쳤다. 이런겁니다. 패스의 과거입니다. 자. the rabbit woke up. 일어났습니다. suddenly. 갑자기 일어난거죠. 자다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깨는 사람도 있죠. And so. 봤습니다. damn. 뭘 봤냐. 바로 거북이가 was nearing to the winning post. 바로. winning post죠. 여기에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거죠. 거북이가. 거북이가 가까이 있고 토끼는 이제 눈이 이렇게 빵 튀어나오는거죠. 아아악 이러면서. 저 토끼는. 왜왜왜왜. 눈이 튀어나오는거죠. 자 그러고나서. The rabbit is that to run. 이제 뛰기 시작한거야. 이미 거의 다 도착했는데. 하지만 거북이가 레이스를 이겼습니다.